네, 현호 학교 가는 모습입니다. 어, 갔나? 아, 아직 안 간. 네, 가는 모습입니다. 저기 오고 있는 학생이 현호입니다. 현호, 잘 다녀오세요. 네. 네, 그러나. 지금 7시 50분 정도인데 학교, 45분 정도인데 학교 가고 있습니다. 새소리가 들리나 아침이네요. 네, 천 개 영상 올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천 개 영상,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천 개 영상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분은. 네, 천 개 영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. 너무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날씨는 덥지만 어, 모두 모두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. 네, 산탈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묽어져 있습니다. 네, 아저씨들이 안 변했으면 밑에도 울창할 텐데 키가 자라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날씬한 나무가 되었습니다. 네, 민둥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네, 가지도 말라있고 아저씨들이 자꾸 손을 대니까 나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네요. 네. 어, 은호도 잘 다녀오세요. 아하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 가는지 인사를 안 하고 가네요. 아침에 일찍 깨워서 또 은호 밥도 챙겨 먹일 수 있는 인질 성적이기도 합니다. 현호는 늦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는데 현호는, 은호는 먹고 갑니다. 네, 뒤에는 빨래입니다. 네, 북한 아침 중에 뵈요. 샬롱 감사합니다. God bless you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샬롱.